이번엔 스타워즈 보고 스타워즈 느낌으로 저희 학당 선정 지혜의 실천을 스타워즈 버전으로 이렇게 여기는 양심의 여섯 가지 근본을 올리죠 우리는 이제 알 모양으로 해가지고 영어로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거 저희가 그 카페나 이런 데 보셨죠 제다이 제다이 버전도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제다이 식으로도 보시라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제다이 가지고 명상하는 책들도 나옵니다 스타워즈 안에 그 이제 유사한 거죠 제대로 알고 한 건 아닌데 표현이 잘 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묶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제가 본 책은 틱나탄 스님 제자가 스타워즈 덕후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온 대사를 다 동원해서 호흡 알아차리고 통찰력 키우는 그런 명상 책을 쓴 것도 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재밌고 명상을 또 영화 보시면서 거기에 스타워즈에 재밌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에서 부활체 궁금해하시면 제가 스타워즈 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에너지체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에너지로 나오죠 그거 그려놓은 거 보면요 예전 강의 중에도 있어요 부활체인데 부제로 스타워즈 이런 거 붙여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이것저것 갖다가 막 만들었는데 시각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활용하시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제일 좋은데 있는 영화 중에 좀 활용해 보시라고 에너지체까지 거기서는 이제 우주의 근원적인 참나자리를 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라기보다 요즘 제가 강의하는 걸로 하면 성령 플러스 성령 에너지입니다 포스는 원래 힘이니까 힘, 에너지적인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작가가 정확히 알고 한 건 아니니까 참나 얘기할 때도 있고 기운을 얘기할 때도 있고 포스가 우주를 꽉 채운 기운 얘기할 때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우주를 균형을 잡아주는 영을 얘기할 때도 있고 스타워즈 이번에 단체 관람한 김에 스타워즈 특강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멋진 걸 만들어서 여기저기 올렸어요 스타워즈 저는 양심이라 말 붙입니다 양심 제다이가 됩시다 해가지고 붙여 놨는데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철학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어렵지 않아요 포스가 참나자리죠 참나와 참나의 기운을 말하는 거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참나의 현존 자리에 포스의 현존 포스를 느껴라 포스랑 하나 합의되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포스의 직관이 오겠죠 이것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나의 현존에서 뭐가 나오죠? 자성의 직관 여러분 참나랑 하나 되면 참나의 정보가 내 정보가 돼요 그게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뭘 내가 남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에고일 때는 에고의 본성을 아는데 참나가 돼 버리니까 참나의 본성이 직관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참나가 되면 참나의 정보가 알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오는 자명과 찜찜의 느낌을 잘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포스의 영화에 늘 나오죠 포스의 인도를 따라 인도가 나와요 이건 자명하다고 그러고 이건 찜찜하다고 그러고 그럼 그걸 그대로 하면 되죠 포스의 실천하면 되는데 영화의 멋진 말이 나와요 포스의 균형 그럼 이게 너무 딱 맞지 않나요? 선정인데 이제 명상이라고 해봤습니다 스타워즈 만든 자료에는 명상, 지혜, 실천 포스의 균형이 제가 지금 옴불교 강의하는데 얼마나 설명이 잘 됐냐면 이 부분은 설명이 잘 됐어요 영화상에서도 원불교 강의할 때 이런 참나 자리가 춘하추동을 굴리거든요 춘하추동을 굴리면 이게 만물이 유 생겨나고 무 섬열돼요 만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주제하는 게 이론상 참나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무에 원불교에서 두 가지 의미를 둬요 그런데 선아그로스의 유무요 선은 있어야 되고 무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예요 원래의 유무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균형인데 균형이 균형을 지키는 쪽은 있어야 되고 균형을 깨는 쪽은 없어져야 된다의 유무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음양이 다 인정되는 유무 양만 인정되고 음은 있으면 안 된다는 유무 두 가지 유무가 가능합니다 옴불교 강의할 때 제가 지금 계속 공들여서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순환의 법칙 천지의 변화 순환의 법칙 이쪽은 선악의 법칙 둘 다 인과 세계 이야기인데 이 안에서 순환하는 것은 유무가 다 옳죠 선악은 선은 옳고 악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스타워즈 영화가 이 부분은 되게 설명 잘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잘해놓은 게 포스의 균형이 뭐냐 포스가 자연스럽게 생사를 순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균형 유교로 말하면 중도죠 중용 중용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성을 가지고 계속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다크 포스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균형을 깼다는 거예요 그럼 포스의 균형은 뭘까요? 선악의 공존이 아니에요 악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다크 포스를 물리치고 밝은 포스의 세계를 만드는 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게요 철학적으로 아주 옳은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다가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영화로도 느낄 수 있으니까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영화를 보시면 포스의 균형이면 악과의 공전인가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음향 유무는 좋은데 그 균형을 깨는 악으로서의 기운은 없애야 균형을 되찾는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 전체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다크 포스와 이 쪽 제다이 쪽 밝은 포스가 서로 균형을 이루나? 그게 아니고 포스의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요 다크 포스를 제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공부랑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운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으로서의 어둠은 우리가 제압할수록 우리가 밝아져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균형이 참나의 균형, 우주적 균형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유교 중형도 똑같아요 중형은 균형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중형은 그러면 선악이 적당한 게 중형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중형은 동양에서 중은요 선이에요 선 그럼 악이 뭘까요? 악은 과나 불급 중의 모자랄 것 같자 넘칠 것 같자 넘치거나 불급 모자란 것 딱 이 정도가 적정선인데 과한 것도 과유불급이라고 과도 잘못되어 있고 불급도 잘못됐다 중이 선이에요 중형을 지킵시다 그러면 항상 균형을 잡으면서 항상성 있게 끌고 가자는 중은 이게 균형을 잡자는 거고 용은 항상 용 자예요 항상성을 가지고 항상 균형이 유지되게 하는 게 중형이에요 우리 삶에서 중형은요 참나의 현전에서 오는 직관을 가지고 참나의 인도대로 참나 뜻대로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대로 꾸준히 살아갈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지 악과의 타협이 균형이 아니라고요 선악의 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춘학추동의 균형이지 음양의 균형이지 선악의 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스의 균형도 이 영화에서 영화 보는 분들 다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는 사람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아는 그런데 만든 사람들은 딱 이걸 정확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학적 진리를 영화로 바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알고 즐기면 영화 안 만들고도 우리가 영상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릴 때 너무 잘 맞는 게 있어서 권해드렸고 사실은 제우스 신화나 제우스 신화 동양의 수많은 신화들 이랑 똑같아요 스타워즈는 왜냐 미국은 신화가 없거든요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미국이 자기들의 신화를 만드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그리스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우스 헤라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TV에서 어떤 소설 작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우스나 헤라 이런 그리스 신화를 뭐로 이해하면 좋냐면 요즘 여러분들 보는 어벤져스라고 보면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즐겼다는 거 제우스가 어쨌든 헤라가 어쨌든 뭐 이런 계속 이 얘기를 보태 가면서 재밌으니까 요즘 우리가 영화 우리는 마블 히어로나 어벤져스 즐기는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도 다 만들어서 즐겼어요 그걸 극으로도 상영하고 그렇죠? 스토리도 만들어서 계속 보태 가면서 즐긴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작업이 지금 스타워즈나 마블 히어로들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지금 초창기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게 천 년, 이천 년 뒤에 가면 이제 스파이더맨이 하나의 신처럼 이제 미국인들한테 군림했다고 또 역사 속에서 공부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우스 헤라 그러면 우리가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접근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이자 그대로 히어로들 우리를 구제해 줄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즐긴 거죠 비슷해요 실제로 보면 마블 만화들에 있는 스토리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제우스 헤라 하는 거랑 그 당시 신들 노는 거랑 비슷해요 난잡하고 막 왜 그러냐? 에고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정도 해야 재밌어요 마블 만화 보면 블랙이 도우 원래 만화 원작에서는 히어로들을 다 사귀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 옛날 신화들을 보면 왜 이래? 신들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에고성의 보편성도 투영되지만요 신화에는요 영성도 투영돼요 알게 모르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 안에 직관이 있거든요 우린 모르지만 에고는 잘 모르지만 예민한 분들은 영성이 좀 탁월한 분들은 더 느끼는 거고 일반인들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영성도 만족이 돼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작품에도요 대중적인 작품 상업적인 작품에도 영성이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인간이 재밌다고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육의 자녀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어떤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 돌아가야 재밌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혈육의 자녀다 하고 살지만요 그 광고 하나 슬픈 광고 틀어주면 다 울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거기에 눈물이 날까 왜 나는 막 마음이 찡할까 가슴 아픈 이야기 양심적인 이야기 왜 이렇게 감동스러울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을 자극하는 법도 잘합니다 양심을 하진 않아도 알아요 이걸 해야 사람들이 찡하다는 건 알거든요 이익이 밝다 보니까 더 알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영상 있는 분들이 그런 작품 제작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저는 많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 재밌는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 본 김에 한번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더니 또 우리 학당의 왕뚜껑이 바로 우주적 스타워즈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카페나 이런 데 다 올려져 있습니다 또 스타워즈를 우주적 별의 세계에서 이렇게 명상 지혜 실천이 펼쳐지는 걸 그려놓고 보니까 욕심나더라고요 스타워즈만 좋을 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버전은 또 만든 겁니다 우리 홍의학당 버전은 원래 좀 더 밋밋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별들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타워즈 버전으로 왜 우리도 우리가 만든 것들 우리도 누려야지 하고 우리 회원분들도 우주적인 감각으로 명상 지혜 실천하시라고 저희는 참나의 현존, 자성의 직관, 진리의 분석, 진리의 실천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화 보다가 광선검이 저는 늘 탐나는 거예요 광선검이 이게 여기 크리스탈 보석을 넣어요 제다이들이 여기 배터리 들어있거든요 배터리에서 에너지 받아서 보석이 빛을 내는 레이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이디어를 했더니 또 멋있게 만들어져서 저 놀랐어요 공식 그런 줄 알았어요 라이트 세이버 우리말로 하면 자명검이잖아요 라이트 세이버 그래서 불교식으로 반야검 제가 반야검, 자명검 이런 표현을 아주 좋아해서 많이 썼는데 처음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완성 작품이 완성돼서 제가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좀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래 반야검이 금강 반야검입니다 금강 반야바라밀인데 금강이 다이아가 아니에요 원래 인도에서 저 금강의 금강은 부수적인 뜻이고 다이아가 금강 그러면 우리 금강저 그러면 저게 금강저거든요 옆에 무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저기 없나요? 제가 지금 제가 안 보여서 금강저 치웠나요? 있어요? 네, 밑에 있어요 저 무기가 저게 인드라신이 벼락 칠 때 쓰는 무기예요 사실 광선검이에요 저게 저기서 벼락이 나가서 뭐든지 박살 내버려요 그래서 금강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금강저가 악을 박살낸다고 원래 탐진치 번뇌를 박살내고 악을 박살낸다고 광선이 나가서 그래서 금강저라 금강반약엄하면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설명이 제가 자명검, 광선검 원래 뜻하고도 잘 맞지만 근데 이거를 이게 제가 왜 재밌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약엄을 쓰시는데 빛이 여기서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상단전입니다 여기는 하단전이고 하단전은 배터리죠 배터리가 약하면 빛이 약하겠죠 그래서 단전호흡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전호흡해서 저 단전호흡할 때 진짜로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배우던 저기 선생님들이 배터리, 여기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데 태식이라는 거는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하는 거다 그 전에 조식해서 모을 때는 배터리가 작고 용량이 태식을 하면 이게 대용량으로 바뀐다 그때는 이제 밧데리라고 했죠 밧데리가 바뀐다 밧데리가 바뀌면 이게 이제 여기에 여기에 불이 켜지고 원신에, 참나에 불이 켜지고 원기에 배터리가 갖춰지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용호합일이 되면 이 에너지가 뇌로 올라가서 이 불을 밝혀주니까 광명하게 빛이 난다 그게 이제 앞, 뒤로도 터지고 위로도 터지고 앞으로도 터진다 빛이 터진다 그 터진 빛을 뭐라고 하냐면 해광이라고 해요 해광 지혜의 빛 지혜의 빛이 앞을 저희 선생님 시에 해광 도전하니 지혜의 빛이 앞을 꿰뚫으니까 왜 삼라만상 다 꿰뚫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거는 번뇌 박살내는 거 탐진치 박살내는 거죠 그럼 번뇌만 박살내는 게 아니라 뭐죠? 그래서 탐진은 번뇌 쪽이고 나누면 치는 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도 박살내고 분노도 박살내고 어리석음도 박살내가지고 지혜를 끌어와야 돼서 지혜의 빛이라고 하면 해광 지혜의 빛이 터져나올 이게 여러분도 광선공 하나씩 키워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심 제다이가 되셔서 나도 나대로 이 정신에 검 하나는 길러야 된다 검 실력은 보면 알죠 탐진치 잘 안 잘라지면 그게 내 실력인 거 검이 좀 무딘 거죠 웬만한 탐진은 못 잘라 하나도 못 잘라요 내 지혜로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로 치면 진리의 분석이에요 해광은 작용이니까 이 상단전에 있는 이게 참나고 이 참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참나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진리 직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참나 안에서 진리 직관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본체고 여기는 최고 이게 용인데 작용해서 진리가 분석이 안 되면 칼이 무딘 거죠 그렇죠? 명상만 잘되지 기운만 나중에 이 참나에다가 기운 풀었을 때 이게 현주입니다 현주 용어 비결이 다 나오는 용어에요 해광도 나오고 현주도 나와요 이게 이제 금단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금단이니 엄불교에서 영단이니 단이 기운하고 참나랑 기운 만난 겁니다 성령에 에너지 더해진 거 그래서 처음에는 참나로 먼저 찾고 시작하지만 참나 찾고 기운 대주면서 참나로 진리를 분석하고 그러면 참나 찾으면 칭의 진리를 분석하면 성화 분석해서 실천하면 성화 그런데 영화의 비밀은 기운에 있어요 에너지 거대한 생명수가 솟구쳐야 이제 영화 이게 단이라고 불립니다 단 단이라고 불리는 구슬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참나 찾으면 이거 참나 찾아가지고 기운이 약하죠 소주천 기운으로는 어디까지 아느냐 아는 게 이제 약하고 지혜 분석되는 게 이제 아공 복공이 이제 분석해 가는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소주천이 완성될 때 되면 이제 구공 분석이 가능해요 기운하고 연계 설명하면 소주천이 완성되면 이제 소약이라고 작은 약이 완성돼요 요거 퇴식된 뒤에 얘기예요 퇴식이 시작되면요 먼저 이 이 몸에서 소약 땅에 몸뚱이 오장육부 땅의 기운의 정수가 배양이 돼서 그 기운이 내로 가 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바뀝니다 퇴식을 하면 여기에 기운을 대주면서 빛이 터지면 이제 기운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거 원래 기운 빼고 얘기하는데 합쳐서 얘기하면 그때 구공이 시원하게 알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 뭐죠 구공공까지 얻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써놓은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잠깐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소주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전호흡 한 1분 2분 정도에서 모은 기운 정도 가지고 분석하기 용이 한 거는 벚꽁이니까 벚꽁검이고 이제 태식을 시작돼 가지고 태식이 시작된 다음에 소주천이 질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굴러다니면서 배에서 기운을 속구치게 합니다 그 기운이 뇌까지 속구쳐 가지고 뇌를 보호해 줄 때 터지는 게 이제 소약 기운인데 그 기운 가지고는 어디까지 하냐 구공 구공까지 깨뚫어 볼 때 구공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정사는 벚꽁검 대사는 학단 기준으로 구공검 거기에서 이제 대학으로 변하는데요 이게 이제 천지를 계속 기운이 순환하다가 천지 기운 다 합쳐진 게 뇌에 이제 정수가 맺히면 대학이라 그래요 그럼 대학 맺히면은 이제 대사가 대사가 일지보살급이 한 대사 중에서 이지보살급 대사가 돼서 여기서 영화의 비밀이 풀립니다 영단이 맺혀요 그러면 용호 비결에 그게 현주가 맺혔다 라고 해놨어요 표현을 그러면 한 이지보살 소약이 대학이 돼가지고 오장육부 기운에다가 이제 머리와 몸통 전체를 관통하는 그 기운이 합쳐져서 머리에서 구슬이 맺히면 현주고요 그 구슬에서 나오는 광선의 빛은 더 세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더 배양된다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현주가 맺혀야 제대로 이렇게 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한 이지보살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이지보살 정도 되면 그 참나도 참나도 이거 아셔야 돼요? 참나가 각성이 안 돼 있으면 기운만 모아서는 이게 헛단입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모아놓고 참나는 어디까지 때를 밝히고 있어야 될까요? 참나는 구공을 직관할 정도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육바람이를요 제대로 직관할 정도로 참나를 배양해 놓고 거기에 기운이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법신불인데 법신의 기운 합쳐지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공간 안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법신이다 그러니까 원래 법신은 청정한데 현상계에서도 파워풀한 힘을 부리는 법신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했다는 그게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되는 비밀이었습니다 구슬을 얻는 거 그래서 이제 에너지체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가 확실히 됐다는 거예요 에너지체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배양만 하면 이제 더 높은 신선도 되고 하는 거죠 이 구슬 만드는 게 아무튼 영화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화 부활체의 비밀도 구슬이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참나부터 찾자는 거죠 참나 찾고 한 일주부서요 학당에서 한 정사급 돼서 참나 찾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사실은 단전업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만 제대로 더 속하게 하시려면 이때 소주천 정도는 돌려주시면 후반 1분 정도 돼 주시면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는요 안 돼 줘도 어떻게 어느 선까지 가는데 돼 주면 훨씬 속하고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사에서 대사까지 되면 그러면 소약이 완성되니까 태식은 이미 시작됐어요 소주천이 태식으로 인해 완성된 걸 소약이라고 그래요 소주천이 그전에는 힘겹게 돌다가 태식이 되면 자동으로 돕니다 자동법이 이미 이때 자동법들이 시작돼 가지고 소약이 완성돼서 에너지를 정수리에 뇌에 대줄 때 그때 연구를 잘하면 그때 구공검을 완성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소약이 대약까지 되면 이 자세한 거는 용어 비결에 다 써 있습니다 소약과 대약 좀 불완전한 수정체고 이게 제대로 된 수정체다 정자난자 우리 몸 안에 있는 불기운 물기운이 제대로 만나면 대약이 됩니다 제대로 된 수정된 거예요 제대로 이 놈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자라면 태아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이지고 살 정도 된다 근데 이거예요 조심하실 거는 기운만 먼저 배양해서는 헛단이라고 해요 허망한다 아니다 왜? 그 몸만 배양했지 정신이 배양이 못 따라가니까 이거는 이거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신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또 에너지 강조 안 하는 데는 정신만 강조한데요 정신만 파가지고는요 여기 일주 보살까지는 가는데 일지에서 이지 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래도 선천적으로 기운이 세신 분은 일지 이지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상 가기가 힘들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후천적으로 배양하는 법인데 이걸 안 쓰고 계속 내 선천의 힘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게 벌써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조금씩 해 주시면 그리고 실제로는 참선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호흡을 안 했더라도 참선도 오래 하다 보면 본인이 호흡이 깊어져요 마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몰입을 잘하다 보면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그나마 하는 거예요 참선이나 뭐 묵상이나 뭘 오래 하신 분들은 호흡이 더 좀 더 기운이 쌓이고 호흡이 깊어지는데 그걸 전공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공으로 조금만 해 주시면 확 기운이 돈다 그거 달라지 기운이 얼마나 다르냐면 예전에 중국식 도교 수련으로 구슬을 하나 만들어서 온몸을 돌리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 가다가 막혔다 답이 없다 또 나아갈 길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넌 중국식으로만 하고 있다 중국식으로 하는 거는 자꾸 정신 집중으로 뭘 구슬을 돌리고 하는데 에너지 늘리려면 호흡 길이 늘리는 게 짱이다 호흡 길을 늘려보라 했더니 호흡 길이를 많이도 안 늘렸어요 조금 늘렸는데 지금 이렇게 구슬이 요만한 구슬을 만들어서 온몸의 경락을 태주천행로를 중심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정수리까지 해가지고 소약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운입니다 아랫배 오장육부에서 대약은 정수리까지 이렇게 도는 태주천에서 만들어지는 약입니다 기운입니다 이거 돌리려면 기운이 쎄야 되는데 잘 깨어있고 집중을 잘하니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운은 약한데 그래서 호흡을 좀 늘려봐라 했더니 이게 이 정도 구슬이 굴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정도로 뚫린 거예요 원래 파이프로 뚫려서 기운이 올라갑니다 무섭게 그럼 정수리가요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이 할 정도로 힘을 준 게 아니라 기운이 올라가다 보면 기운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해요 탈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운을 원래 길이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에 비해서는 호흡이 긴 것도 아니었는데 기운이 갑자기 그 뚫린 기운길로 호흡을 좀 늘렸을 뿐인데 기운이 폭주하니까 정수리를 딱 망치로 맞은 듯이 뭔가 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있다 계속 해라 하니까 겁나서 못 하겠다고 다시 돌아가고 자기 원래 하던 식으로 다시 하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조선식 호흡법을 전해준 건데 중국식으로 하겠다고 백날 돌려봐라 이거죠 제가 돌리면 계속 신비 체험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기운 차이가 나요 그냥 호흡 조금씩 늘려가는 게 짱입니다 지금 늘리시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는 경락도 안 뚫리고 늘리니까 몸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경락 좀 뚫린 사람이요 1초만 늘려도 벌써 확 몸에 기운이 바뀌어요 그걸 바로 알아요 지금은 처음에 재미없으신데 조금만 하셔서 단전까지 길을 이 정도로 선명히 뚫립니다 단전까지 뚫리고 배에서 뚫리고 배 안 뚫려도 돼요 그냥 한 2분만 단전까지 길을만 계속 다지세요 한 2분 그러면 2분 되면 다 뚫려요 알아서 자동으로 왜 소약으로 완성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다 뚫어버립니다 그 전에 소주차는 안 돌았더라도 이렇게 배로 도는 기운길 안 돌았더라도 소약 만들려고 태식이 되면 자동법이라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다 뚫어버리고 바로 뚫고 나면 여기가 다져지고 나면 뒤로 넘어가 가지고 기운 제대로 배양합니다 전체 몸 기운 돌면서 이 두 개 계속 돌아요 처음에 태식이 돼서 막 이렇게 돌더라도 이 소약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여기가 다져져야 이제 또 제대로 대주천이 빛을 발해요 대학을 배양하는 쪽 근데 이 과정에서 정신이 일정 수준의 그 영성이 안 안 되면 한참에도 그 자리 제 자리입니다 저랑 같이 태식을 했던 분들임 지금 퇴식한 지가 제가 96년에 퇴식을 했으니까 몇 년 전이죠? 한 20년은 됐죠 그럼 그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수행하고 계신데 만나보면요 의식이 하나도 안 바뀐 분도 있습니다 의식은 그대로 에고 의식인데 태식만 해가지고 돌렸던 분들도 있어요 되긴 돼요 그게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의식의 변화가 없고 기운만 도니까 하다가 자기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다가 망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다가 좌절하거나 뭘 해도 아무 이게 자기가 안 변하니까 뭐 신비한 거는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탐진치가 좌절합니다 아니면 망상에 빠집니다 내가 누구다 하면서 이제 기운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기운에 에고가 도치돼가지고 내가 뭐 좀 한 줄 알고 막 신비한 게 일어나고 하니까 기운 세지면 여러분 신비한 게 막 보여요 진짜로 자다가도 보고 막 수련하다가도 보고 수련 안 하고 놀다가도 보고 막 보면 내가 뭐 좀 되나 보다 하는 착각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특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는 게 기본적인 좀 정규 과정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망상을 피우는 도가 달라요 그래도 정규 과정 나온 분들은 감히 망상을 한계가 있어요 망상에 혼자 막 막 망상에 빠지다가 또 그럴 리가 있냐 하고 돌아오는 맛이 있는데 약간 좀 사회상식이나 이게 너무 부족한 분들은 진짜 멀리 가요 누가 뭐 잡아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반성의 힘이 약한 거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약한 분들은 진짜 멀리요 그런 분들이 사이비교 하나씩 이옵니다 제가 보면요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헤맸다 저기 왔는지 빤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또 거기에 이제 빠들이 형성되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또 신화를 만들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저한테 배우고 나간 분도 있어요 가서 뭐 좀 이상한 거 하는 분도 있고 제 자료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고 이제 겁나요 뭘 지도해 드리기 그래서 학당에서 퇴식 지도를 원래 처음에 많이 그냥 오시면 편하게 해 드렸다가 요즘은 뭐 문사 이상인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못 볼 거를 좀 봤더니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기운이 없다면 이게 여러분도 놀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부터 참나와 양심 분석을 철저히 해서 좀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호흡법을 되도록이면 좀 늦춥니다 전술을 왜냐하면 그 전에 인성을 많이 안 닦으면 그 에너지 받았을 때 여러분의 애고가 확 자극돼요 그래서 또 막 한을 풀려고 덤벼요 그동안 내가 당하고 살았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은 다른 데다 당해놓고는 약자한테 갔거든요 지보다 강한 사람한테 당해놓고 그 한을 어디다 풀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인과도 안 맞아요 영화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영화 주인공이 막 윗사람한테 핍박을 받다가 막 돌아서 칼을 들고 묻지마 하고 나가서 더 약한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 이상하죠 아니 얘가 얘를 죽이면 그래도 카르마가 납득이라도 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중생계가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서로 악업이 왜냐하면 당한 데다가 또 푸는 것도 아니에요 더 약한 데다 풀지 그거 나가면 누구한테 풀어? 노약자한테 풀지 와 하고 나가도 성인 남성 보면 이게 한 방에 제압이 안 되면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계산하거든요 술 취해도 여러분 다 시비 걸 때 걸지 함부로 안 겁니다 깡패 같으면 조용히 이렇게 가다가 약해 보이면 소리 지르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 이게 자기 살려고 술을 쓰기 때문에 결국 약자만 또 피 보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기운 세져도 괜히 엄한 데 가서 또 잘난 채라고 갑질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당한 데다 나 갚아주면 제가 용기나 있다고 하지 그러지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환상인 사람이 기운이 없다더니 그냥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니는데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내 말을 듣게 만들고 귀로 누르는데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그건 갑질이죠 그런 것까지 보고 제가 이거 함부로 할 게 아니다 기운은 기운만 쓰면 절대 안 돼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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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자기 정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운을 얻었을 때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 얘기만 드린 겁니다 스타워즈 가지고 너무 길게 끌었네요 근데 아무튼 재밌죠 참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다 같이 찾는데 다 같이 찾는데 아까 제가 실제로는 소주천 기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주천 기운 정도가 이제 따져보면 맞다는 거예요 소주천 기운 정도 소주천 기운 정도에 참나 각성을 하면 벚궁까지 벚궁관 하는데 좋다고요 벚궁관 하는데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제가 이제 그냥 10초 10초라도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도 소주천 기운이니까 10초 10초라도 하시면서 벚궁을 연구하시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참나 현존 에서 참나 아 참나 자성을 직관하죠 자기 자성을 직관하는데 그래서 진리를 분석하는 힘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제대로 된 광선검이죠 지혜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지혜의 검이 휘둘러야 분석이 되죠 분석은 쪼갠다는 건데 이게 안 쪼개져요 지혜가 지혜로 못 쪼개요 사물을 만나서 너 아니냐고 쪼개는데 안 쪼개지면 사리 판단이 안 됩니다 선악 판단도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실천이 나옵니까 진리의 실천이 못 나오죠 이 기본 구조 구조 속에서 여기에 여기 여기 선정인데 선정 쪽에다가도 그리고 지혜의 분석에다가도 실천에다가도 자꾸 뭐가 가져야 되냐 기운이 가져야 이게 잘 굴러가요 전반이 특히 단전 호흡하면서 참나의 현존을 각성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배터리 충만한 상태에서 깨어 계실 때 자성에 대한 직관이 자 보세요 자성은 원래 참나는 원래 자성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넣었을까요 우리 공부로 자성 직관이 여러분한테 수용이 돼야 돼요 나한테 수용된 것밖에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텐데 내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은 본래 자성을 직관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겠죠 나한테 드러나는 거 그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한테 다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성 직관이 하나의 공부인 이유가 원래 참나는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데 그 직관하고 있는 걸 나도 좀 받아보자 하는 게 지금 이 수련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참나랑 오래 있다 보면 뭔가 나한테 옵니다 정보들이 참나는 원래 알아요 그 직관하는 거를 나도 함께 직관하는 게 내 애고도 직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애고도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다 참나는 아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참나가 아는 직관을 애고가 받아보는 게 지금 이 수행인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직관이 애고한테 뭐로 와요 자명찜찜이라는 느낌으로 와요 이건 애고가 받아본 거예요 참나의 직관을 애고가 받아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수련은 자성이 직관하는 거를 애고가 받아보는 겁니다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그 느낌을 언어와 해서 분석해 보는 게 자성의 직관인 거예요 이해 되세요? 자성은 원래 직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나랑 잠깐만 합의되도 우주의 비밀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내 수준밖에 못 읽어냅니다 자성의 직관을 자성의 직관을 애고가 또 직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고도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내 분량만큼 내 영성의 역량만큼밖에 못 받아 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참나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어야 거기서 뭐가 오죠 자꾸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합의를 해야 뭔가 올 거 아니에요 정보가 그 오는 정보를 언어화하는 게 분석이고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게 실천이다 자 그러니까 소주천 기운 정도로 기운 대주면서 참나 현존 상태에서 자성 직관을 자성 직관을 하다 보면 자성 직관 상태로 있다 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자명찜찜의 느낌이 자꾸 애고한테 오는데 벚꽁 정도의 정보까지는 잘 오더라 이거죠 소주천만 해도 벚꽁 정도의 그 자성 직관 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운이다 이해되시죠? 참나 자리에 참나 자리에 그 정도만 해도 잘 그러면 이 소주천 기운이 참나에 한 이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소약의 기운이다 그러면 태식해 가지고 기운이 이 참나 자리에 기운이 좀 더 많이 가서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럼 벚꽁에서 부꽁까지 분석하는 데 힘을 타겠죠 이 에너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좀 세신 분은 타고난 기운이 좀 센 분들은 뭐 호흡수련 안 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예외적이니까 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한국에 수많은 고승들이 화두선으로 도전해서 평생 파는데 구공까지 못 가고 벚꽁에서 끝날까요? 선악이 없다 일체 참나 자리에서 하는 거다 주인공이 다 한다 일체 유심조다 이거 다 벚꽁 밖에 안 돼요 아직은 일체 유심조다 다 주인공이 한다 다 참나가 한다 선악도 거기서 나왔다 거기다 다 맡기면 다 해결된다 이거 다 벚꽁 논리입니다 지금 구공이 안 나오잖아요 구공은 뭐예요? 선악의 기준은 6바라밀이다 구공까지 왜 못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운으로 기운이 딸리는 겁니다 참나한테 이 정도 기운 대줘서는 벚꽁까지 분석하는 데는 용이한데 구공 분석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타고난 분 전생에 영성이 높아서 이번 생에 좀 높은 기운을 타고 기운이 좀 세게 타고난 분은 정신의 힘으로 호흡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공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왕이면 이 이치를 안다면 여러분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내가 딱 저 케이스겠구만 하고 이렇게 수련하실 수가 없잖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어? 저거 내 얘기인데? 뭐 뭐 확증이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대주세요 호흡 해주시면 돼요 좀 해주시면 구공까지 깨닫는데 좋다 왜? 실제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왜 그 수많은 분들이 평생 정일하게 화두를 평생 붙잡고 파는데 왜 벚궁까지 밖에 못 파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집중력이 딸려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력 에너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더 깊게 못 뚫고 들어가는데 물론 아까 그 분석 능력 진리의 분석 능력 즉 이해력 지혜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몰입도 했고 정해쌍스도 얻었으니까 벚궁도인들도 몰입도 했고 나름대로 지혜도 갖췄단 말이에요 벚궁을 이해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 평생을 팠는데 구공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대주면 올라갈 수도 있다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기운수련을 어떤 분들이 기운수련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영적 그릇을 키워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운이 작을 때는 선정 쪽이건 집중이건 지혜건 수용하는 육바람일의 각 덕목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는 건 그냥 뱉어버려요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걸 경험 영적 경험을 해도 그중에 자기가 수용하는 거만 수용하거든요 선정이나 지혜는 잘 수용하는데 그 지혜에서도 벚궁까지는 수용하는데 더 높은 지혜나 더 육바람일 전반의 실천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일어나고 있는 자기 마음에서 수용 능력을 키우려면 기운을 키워주는 게 아주 속한 방법이다 이것만이 방법이다는 아닌데 기운을 배양해 주면서 육바람일을 평소처럼 닦는다면 가능하다 도달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공에서 여기서 대약 기운 소약은요 퇴식은 시작돼서 퇴식은 이미 온몸을 돌아요 도는데 돈다고 바로 소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는 중에 소주천 기운이 1차적으로 완성 다시 이제 재 재 라기보다 원래 소주천은 돌았는데 퇴식이 시작되면 소주천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시 소주천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소주천의 거듭남이라고 그게 소약이고 대주천까지 전체적으로 여기가 땅 기운이면 하늘 기운 땅 기운이 만나서 함께 도는 중에 또 기운이 이제 한번 거듭나면 대약이라고 하고 그 대약 그 대주천까지 잘 도는 기운이 머리에 이 참나랑 딱 이렇게 합의되면 이걸 현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하고 참나랑 이제 한 덩어리가 되면 현주 티벳에서는 이걸 정광명이라고 그래요 이경지 티벳에서 정광명 그러면 이지보살 때나 얻는 겁니다 원래 정광명 정광명 정광명을 티벳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제가 아까 현주를 뭐라고 했죠 참나와 기운이 합쳐진 거다 티벳에서 정광명을 뭐라고 하냐면 미묘한 의식과 미묘한 기운이 서로 하나가 된 거다 아 지극히 미묘한 지극히 미묘한 의식이 참나예요 미묘한 의식은 그냥 우리 마음 중에 좀 더 미세한 마음이니까 지극히 미묘한 마음 참나와 지극히 미묘한 바람과 그 빈두라고 여기서 정액 그러니까 기운과 물질 정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기 지극히 미묘한 정기가 하나가 된다 하나 되는 위치는 또 달라요 티벳은 여기서 하나 된대요 저희는 여기서 뇌에서 하나 된다고 주장하고 티벳은 인도 영향을 받아서 인도는 심장에서 자꾸 이제 참나를 심장으로 설명합니다 마을의 신은 참나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해보세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지 여기는 원기짜리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도 원기 중심으로 설명하느냐 원신으로 설명하냐 왜냐하면 정신작용도 기운에서 나왔으니까 근원은 여기 아니냐 할 수도 있고 아니 여기가 무국이면 여기 태극이거든요 태극이 중심이니까 여기서 설명 여기서 설명하는 게 맞다 하는 파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또 근원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도 스타일로 설명합니다 티벳은 그래서 여기서 양기가 여기서 음기가 내려와서 여기서 합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그 음양 합일된 그 네 단 정기 합일체 그러니까 용호가요 정이 정이 호고 정은 땅에서 올라오고 기운은 하늘에서 오르니까 정기가 이미 용호죠 여기에 또 정신이 합일해 가지고 정신은 이번에 이제 더 양적인 거니까 용이고 정기가 호가 돼서 이 중에 용호합일이 일어나서 정강명이 만들어진다 이게 티벳 스타일 설명입니다 저희는 이 중단전도 당연히 있지만 중단전에서 합일된 합일되는 거는 아니고 상중하단전 모든 곳에서 합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합일은 상단전의 합일이다 모든 곳에서 합일은 일어난다 음양이 여기서 정기가 합일이 되고 여기서 신까지 만났을 때 여기서 제대로 빛이 터진다 이게 이제 저희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시가고 인도티벳시가고 우리시가고 설명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인도도 다 배우러 올 거다 여기서 왜요 여기서 나갔거든 원형이 여기 있거든 항상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이시니까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더 본식이다 하는 자부심이 늘 있으셨기 때문에 호흡법이 여기서 나갔다 만주 쪽에서 나간 거다 호흡법 왜 예전에 보시면 아는 게 호흡법이 어디서 발달했을까요 추운 나라 빙하기 막 끝나고 시베리아 쪽에 사람 살 때 시베리아 만주 그때 개발됐다는 거예요 호흡 왜 더운 나라는 호흡하면 죽습니다 몸이 열나거든요 인도에서도 더운 나라는 호흡 안 해요 마을이시나 이런 분들은 명상으로서 최소한의 호흡법 외에는 안 합니다 딱 참나각성 위주에요 히말라야 쪽 산에 고산지대 추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호흡합니다 티벳도 호흡해요 그래서 추우니까 몸에 열을 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기운 받으면서 수련하기 딱 최적지가 추운 곳이죠 적당히 추운 곳 그래서 그쪽에서는 호흡법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언제 나왔냐 호흡법이 여기서 나가서 퍼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중국도 왜냐하면 중국에서 예전에 신선수를 찾아서 만주 쪽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쪽에 신선들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동의족을 군자 불사 지고 죽지 않는 군자들이 있는 나라라고 저기 뭔가 한다 이상한 걸 스타워즈에는 에너지체가 나오잖아요 포스의 영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 티벳에 영향 받은 것 같아요 티벳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시체까지 완전히 환원해 버리는 에너지로 그런 경우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다이들이 그냥 싹 옷만 남기고 사라진 그런 묘사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좀 티벳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에너지체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나옵니다 그게 스타워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부활체랑도 잘 맞단 말이죠 사라져 버렸다가 자기가 원하면 에너지로 물질화 돼서까지 다시 등장합니다 스타워즈 보시면 계속 수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포스의 영이 됐다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다크 포스들은 이 짓을 못 합니다 에너지체를 못 만들어요 선한 포스로 공부한 사람들만 에너지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서양 마법 신비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흑마술사들은 에너지체를 못 만듭니다 백마술사들만 에너지체를 만들 수 있다고 원래 믿고 있습니다 되게 닮았죠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양심 공부하면서 에너지 배양하지 않으면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 에너지체 가지고 뭘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배양하고 정신을 배양 안 하면 다 헛방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체도 제대로 배양해서 써먹을 수 있게 되질 않는다 하늘이 그렇게 정해놓은 룰이 있다 선을 선한 마음으로 양심을 개발할 때만 에너지체를 온전히 쓸 수 있다 실제로요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에너지체 개발한 도인들도 그걸 만약에 자기 사심으로 썼다가는 바로 흑막이 내린대요 선생님 표현입니다 흑막 보이던 게 안 보이고 해광이 광선과는 못 쓰는 거죠 보이던 게 안 보이고 부리던 능력이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정 기간 흑막을 맞는데요 자기 죄 진 만큼 능력 뺏겨버리는 겁니다 죄가 작으면 다시 찾겠지만 죄가 크면 어떻게 못 해보는 거죠 그게 보이다가 안 보이면 아까워 하겠죠 최악이죠 그렇죠 주와 임마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주와 임만은 수행하다가 혹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늘이 그걸 이제 딱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신벌이라고 하는데요 하늘한테 벌 받는 거죠 양심 어겼을 때 하늘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줬을 때는 책임도 요구하는데 그 책임을 못 졌을 때는 일반인보다 훨씬 과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시는 분들 중에 신통 부리던 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한테 그 신통을 자랑으로 보여줬다가 바로 그날로 죽어서 그냥 신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영적인 물건을 하나 받았나 봐요 이거를 좋은 데 쓰라고 하늘이 준 건데 뭔가 신표를 받았는데 사람들 보여주고 자랑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딱 돌아가시고 바로 보여준다고 하더니 죽었다 하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런데 선생님도 재미있는 게 곧 요거 찾으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남긴 신표는 죽었을 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한 번 네 없더라 그래서 그 신벌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신벌은 우도 우리가 하는 거 우도 수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수련은 우도고 좌도라고 주문 수련에서 신하고 계약을 맺는 서양 마법에서 많이 하는 소환이나 이런 그런 의식하는 분들한테는 그 신벌이 중요해요 계약 위반하면 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도는 무슨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참나랑 계약한 거지 뭐 뭐 양심 어겼다고 뭐 바로 뭐 그런 일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하늘이 필요 이상의 능력을 준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로 우도도 필요 이상의 역량이 생기는 거죠 지혜의 힘이 너무 커지면 하늘로부터 저는 신벌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지만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책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며 벌을 받습니다 바로 막 안 했다고 뭐 이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거는 뭐 진짜 능력이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 하늘이 바로 급하게 조치를 취하지만 이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인이 계셨는데 하늘이 이제 도인을 낳았는데 도인이 임진왜란을 조선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움직였다고 벌받았다는 말도 들어요 안 해서 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막 눈 감고 명상만 하고 있어요 벌받는 거 너한테 이 정도 지혜와 역량을 줬으면 조선 사람들 뭐라도 살리는데 도와야지 왜 너 혼자 먹튀냐 이거죠 우주가 어떤 영성의 역량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부어줬을 때는 또 기대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보살도는 항상 목표가 내가 공부한 만큼 다 토해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야 돼요 자리 이타 내가 도움받은 만큼 반드시 토해내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인과에서 나쁜 인과가 발생한다 이런 거 이제 보살도에서는 하는 얘기에요 소승에서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최대한 재 안 짓고 그대로 깨끗하게 죽는 걸 목표로 하는 도이기 때문에 대승도는 안 그래요 저희 선생님은 아주 보살이시라 주장이에요 항상 죄는 내가 짓고 뒷사람들 편하게 하겠다 청기누설이 있다면 내가 좀 누설하겠다 그러면 뒷사람들은 편하게 갈 거 아니야 내가 좀 벌받더라도 뭐 이런 각오로 그러니까 도인인데 독립운동도 참가하셔서 거기 때 가서 저기 일본군들 죽인 것 때문에 과보를 받는데도 사람을 상하게 한 거는 온다 오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을 때는 한다 보살은 이게 그러니까 옛날 이런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을 소승 불교로는 이해를 못해요 전쟁 났다고 승려가 칼을 잡다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많아요 지금도 보살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대승이 그 사람들 덕에 여기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럽니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죠 뭐 그렇게까지 독립운동을 목숨을 걸고 때 되면 해방될 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게 좀 언제 해방됐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극성불이고요 실제로 김구 선생 조소왕 김원봉 김규식 지청천 이청천 지청천 그러죠 그분들이 임종 요인들이 장계석한테 가서 카이로 회담 때 반드시 우리 독립 넣어달라고 해서 독립된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 얘기 안 했으면요 강대국들끼리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몰라요 장계석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윤봉길 장군이 윤봉길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장군이고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져가지고 장계석이 완전 감동해가지고 그 중국인이 많아도 어떻게 일본을 못 해봤는데 폭탄 한방에 일본 장성들 날아가는 거 보고 장계석이 감동해서 상해 임정 지원해주고 임시정부 지원해줘가지고 임시정부 위치도 잡아주고 여관도 잡아주고 공간 마련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인연을 맺어놔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 인연 속에서 임정 요인들이 가서 꼭 넣어달라고 해서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구절이 빠져버렸으면 회담에 한 줄인데 이거 빠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한국 독립은 물 건너가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 그러니까 임정에서 뭐 했냐 그 고생에서요 그거 한 줄 넣었는데 온 카르마를 다 지어서 장계석한테 그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서서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어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생만 했지 뭐 했냐 하기 그렇다고요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방 실질적인 해방은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요 승자들끼리 또 어떻게 나눠가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담할 때 왜냐하면 악자들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누군가한테 평생에 한마디 하려고 도를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냥 딱 역사의 그 순간에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평생에 그 사람 살아온 내공이 아니면 그 한마디가 먹히겠으니까요 이런 거 보면 무섭죠 선생님이요 우리나라에 개벽을 자기가 개벽에 신호탄을 쏘러 올 운명이라고 어려서부터 글에 써 있어요 저희 낳을 때 선친이 꿈을 꾸셨대요 너 아들이 봉우 이제 그 선생님이죠 아들이 북극성에서 왔다 그러면서 개벽 신호탄 쏘려고 온 사람이다 근데 그걸 평생 했는데 언제 쏘셨어요 평생에 내공 닦아서 85살 때 소설 단으로 쐈어요 그러면 명짜분명은 못 샀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한테 어떤 사명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나이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어느 타임에 내가 딱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때 그 소설 딱 나가서 그 해 최고 베스트셀러 돼서 50만부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제일 많이 판 책이 소설 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단인이 뭐니 해가지고 막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공 인구가 늘고 막 이런 영적인 데 관심 있었는데 서양 거로만 안 가고 막 동양 거로 막 파고든 게요 되게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인생이 꼬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소설 하나 괜히 봐가지고 무협지인 줄 알고 봤다가 확 빠져드는 바람에 요거 내가 해보고 싶다 하면서 빠져든 거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보면요 대충 그때쯤 되리라 하는 것도 예언하신 게 있어요 87년은 돼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붐이 일어난다 그러면 평생을 지금 내가 언제 한번 쓰일 때를 위해서 계속 연마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날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중생 구제에서 내가 큰 힘을 발휘할 때인데 그때 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누가 내 말 믿어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걸 위해 우리는 계속 선업을 지읍고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늘이 우리한테 뭐 큰 기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아니 큰 기대 할 거면 재능을 더 주시든 거예요 딱 요 정도 줘놓고 뭘 기대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다만 너한테 준 재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 했냐 이 말은 들으면 안 되니까 각자 가진 역량에서 최대한 양심으로 그 역량들을 개발해 놓는 게 좋지 않나 바로 주어진 때 지혜 지혜를 가지고 참나의 힘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딱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우리는 키워놔야 된다 역량을 개발해 나야된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어려서 보고 듣고 한 것 때문에 저도 언제 제대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만 또 언제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또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헛소리 안 하고 제대로 된 말씀이라도 드리고 이런 공부법에 대해서 내놔봐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항상 개벽 정신개벽을 뭐 주도하겠습니다 우리 홍의각당에서 이끌겠습니다 해놓고 그럼 어 그래 그럼 빨리 개벽에 뭐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면 뭐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고 이러면 이상하거든요 늘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저는 계속 제가 현재 아는 수준에서 자명한 수준에서 매년 사실은 매달 새로 저는 계속 정립해요 언제 찾든지 인류가 찾으면 언제든지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도회도 그려놓고 계속 스타워즈도 해놓고 왜 못 알아듣겠어요 스타워즈 한번 보고 오세요 뭐 별수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스타워즈만 합니까 지금 미국은 스타워즈교에요 그러면 스타워즈교로 포교하는 거고 원불교는 원불교분들한테는 원불교로 기독교분들한테는 기독교로 저는 뭐 알라한테는 알라로 다 준비해 놓는 거죠 뭐로 찾을지 모르니 전 다 됐고 단악이 급합니다 그러면 용어 비결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인류가 한몫에 이게 또 쫓아진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라는 것도 계속 제가 또 그림으로 그려서 말로 또 드리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양한데 사실은 하나다 하나인데 다양해야 재밌다 이렇게 나가야 정교가 해통이 되지 하나로 합합시다 합할 리가 있나요 인류가 인류는 다양한 걸 좋아합니다 안압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중에 본질이 하나다 이걸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하나인 줄 알고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 그런 거를 이걸 온 인류가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소한 종교 전쟁은 사라진다 종교가 얼마나 인류를 또 괴롭히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까 그런 짓들은 사라진다 하나인 줄 알면 이제 모든 종교 기독교냐 불교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안에서 양심이냐 비양심이냐 이러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맞냐 안 맞냐 보편적 양심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종교를 회통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작업하는 차원에서 도움될만한 것 또 뭐든지 다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바로 보실 수 있게 또 도회화해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또 올 한해도 또 많은 도회가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준비 중인 게 많습니다 간단한 온불교 강의하다가 이미 소개해드린 도회들인데 이 도회를 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설명하면 더 재밌겠다 해서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고 미래를 위한 준비고 또 또 인류가 이런 영적인 거를 또 아주 찾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무국 태국 한극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림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거 그런 거 가지고 어 유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홍의각당 이번에 스타워즈까지 했지만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로 회통되는 그림을 또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완성되는 대로 또 학당에 올려드릴게요 또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그냥 이 진리를 갖고 노는 게 정신문명입니다 진리를 갖고 노는데 이제 익숙해지세요 물질문명 즐기듯이 정신문명 즐겨주세요 그냥 즐겨야 문명입니다 안 즐거운데 계속 오래 못해요 사람은 즐거워야 오래하기 때문에 즐겨야 됩니다 공자님처럼 즐기셔야지 성인이 돼요 공자님이 어느 정도 즐겼냐 나이 먹는 것도 몰랐다 내가 공부를 너무 즐기느라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늙는 줄도 몰랐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거기 논어 일장에 나오죠 이 말씀만 드릴게요 논어 일장에 제가 즐기는 게 그거 아니고 논어 일장 하기 시습지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시습지 그 때에 맞게 익히고 때마다 익히고 뭐 때에 맞게 익히고 수시로 익히고 아무튼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때에 알맞게 익히고 하면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면 이것도 돼요 내가 아니 생각 없을 때는 참나 현존 자성 직관에 즐기고 빠져 있고 또 일이 생기면 움직여야 할 때는 진리 분석해 가지고 실천하는데 또 더 주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동전 간에 그 때에 알맞게 공부하는 것도 익히는 거고 그냥 수시로 워낙 즐거우니까 틈날 때마다 익힌다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왜냐면 덕후의 마음으로 풀면 때에 알맞게 푼다 이 말은 좋긴 한데 지금 좀 이 글 전체 분위기는 되게 좀 가벼운 듯 하면서 탁 치는 거잖아요 공자님이 내가 배워서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익히고 익히면 얼마나 즐겁냐 딱딱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시로 익히니 얼마나 즐겁냐 여러분 덕후의 마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게임을 언제 해요 게임 덕후가 게임 덕후가 게임을 언제 하나요 틈나면 수시로 그렇죠 자기가 게임 안 할 때는 남 게임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가 하거나 남이 하거나 계속 이게 진짜 즐기는 거 그러니까 덕후의 마음으로 번역할 때는요 이런 게 좋아요 배우고 틈날 때마다 익히면 얼마나 즐겁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저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제 입장에 그 유붕이 자원박내면 제 얘기 듣고 동감하고 나랑 같은 뜻을 품은 동지들이 찾아와서 같이 도담을 나누면 저는 강의 때보다 뒤풀이 때 더 막 열변을 토합니다 사실 왜 즐겁거든요 유붕이 자원박내 먼데서 오시니 진짜로 먼데서 오세요 요즘 미국에서도 오세요 시애틀에서도 오세요 진짜 유튜브 덕에 전 세계에서 오시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같이 노니까 사실 뭐 여기 저기 경기도에서 막 오셔도 멀죠 같이 모여서 노니까 얼마나 즐거웠냐 인부지 브론 근데 악플 좀 달린단 말이에요 남이 못 알아 악플이 달려도 열이 살짝 받지만 브론 아주 뭐 아주 화날 정도는 아니니 왜 아니 내가 즐기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악플 날렸다고 흔들릴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군자 아니냐 진짜 덕후하니 진성 덕후 아니냐 뭐라 그러죠 혼모노라 그러는 거 그 사람들은 누가 욕해도 아무 신경 안 쓰는데 그냥 네가 뭘 알겠냐 하고 그냥 중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봤자 뭘 알겠어 하면서 참나 현존 지금 뿅 가 있는데 짜증은 나죠 안 알아주니까 기분은 나쁜데 그게 이제 화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게 내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럼 논어 1편에요 양심 덕후에 삶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논어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진짜 즐겼던 사람 생을 걸고 즐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논어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뭐예요 스타워즈처럼 다크포스와 라이트포스만의 싸움 즉 소인과 군자의 투쟁사입니다 사실은 들어가보고 이게 영원한 투쟁이에요 역사는요 한마디로 양심과 비양심의 영원한 투쟁이 시공간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한 이유가요 그것만 딱 뽑아서 보여주니까요 그걸 다크포스니 딱 해서 선명하게 실제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왜냐면 누가 제다인지 누가 시스인지 몰라요 현실은 그게 그렇게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양심과 비양심의 투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항상 양심 편에 서줘야 되는 게 포스 균형을 이루는 쪽에 서줘야 되는 게 시공을 한 덩어리로 보면 거기 양심 편이었냐 비양심 편이었냐가 선명하답니다 우주에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양심 편에 서줘야 영원한 역사에 영원한 역사에 자기가 승자 쪽에 서는 거예요 포스의 균형 쪽에 서야 돼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우주는 알아주니까 왜냐면 우주는 좋아합니다 양심 편에 서준 거를 양심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준 걸 우주는 높이 삽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남의 걸 뺏어 먹을 수가 있지만 악의 편에 선자는 역사에서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 우주는 양심과 비양심의 투쟁사인데 그래서 논어도 보세요 그냥 논어 전체 내용이 군자와 소인의 싸움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자녀와 제 종의 싸움이에요 그냥 선명해요 이게 그냥 인류 삶의 원판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도 욕심과 양심의 투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인류는 항상 아마게도네 직면에 있어요 지금 매 순간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양심 편에 설 거냐 욕심 편에 설 거냐 삶 속에서도 그게 항상 똑같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얻으시고 항상 양심 편에 서실 수 있는 비본을 갖추고 양심을 즐겨 주셔야 오래 간다 억지로 선 거는요 금방 다음에 저쪽 가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 자녀 편에 군대에 섰던 사람은 금방 죄의 종 군대에 들어가 있고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해요 자기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동지들이 이쪽은 동지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쪽에 또 아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끝없이 만나는 중에 동지일 겁니다 우리의 동지들이 이쪽 편에 선 사람들은 계속 그런 동지들을 만날 거고 저쪽 편 선신 분은 계속 그쪽 동지들을 만나겠죠 이번 생을 한번 잘 살아야지 하면 또 동지들이 찾아와서 가자 다크 포스로 그러면 또 착 하고 아 저기가 내 갈 곳이었지 하고 또 끌려갑니다 카르마 때문에 그쪽이 좋아 보이거든요 카르마가 하나님이 좋아 보이라고 한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카르마에 익숙한 게 좋아 보입니다 사람은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인류 문화가 잡아줘야 되니까 개개인을 그렇게 양심을 즐기는 양심 덕후의 문화가 인류에 쫙 퍼져야 계벽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퍼뜨리는데 모든 종교인들 중에 양심 좀 찾았던 분들 먼저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해서 종교인들 대상으로 먼저 해봤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꼭 양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잘 즐기고 있으니까 넌 좀 꺼져라 하는 식에 우리 절 즐거우니까 왜 견성을 들고 와서 시비를 거느냐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고 꼭 원하는 것도 아니구나 처음에 시작은 견성 콘서트로 한 8년 전에 시작했지만 종교인들이 먼저 알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종교 비종교 막론하고 양심을 찾는 분들이 좀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지금 이런 소감입니다만 말이 너무 길어져서 스타워즈 얘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스타워즈 가지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좀 해보시고 혹시 아 요즘은 스타워즈도 옛날 거라 요즘 애들은 또 모를 수도 근데 스타워즈 이거 영화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구부작이 완결됐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도 한 50년 걸림 뭘 하나 만드는데 50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참 좀 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또 이제 시작했는데 또 얼마나 걸려서 우리 작품을 하나 만들 완결을 지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꾸준히 하면 또 뭔가 작품이 나오니까 올 한해도 또 멋진 작품 같이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요 저도 뭐 저 혼자 막 저 혼자 하다가 힘 빠지죠 근데 또 들어주시면요 와 다음엔 더 더 센 걸 준비해 와야지 하면서 제가 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만드는 작품 여러분 공덕이 꽤 들어가요 안 그러면요 제가 분발을 못 하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주면요 에이 다 망해버려라고 나는 나는 안다 이러고 있으면 소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너무 소승이다 그러면 에이 잘 되라 하고 멀리서나 응원해 주마 이것도 소승이죠 대승은 들어가서 같이 놀아줘야지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봉쇄수도사들 소승성자들 자비성 자비염 하면서 인류를 위해 우리가 산에서 빌어준다니까 우리도 대승 아니냐 그런데 뭐 조금 대승이죠 진짜 대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게 진짜 대승이에요 그냥 삶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구르면서 진짜 덕후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술 덕후다 내가 그럼 진짜 자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든 술에 빠져들게 만들 자신이니까 나랑 같이 있다 보면 술이 맛있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진짜 덕후 옆에 있으면 하도 즐기니까 그 사람이 같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진짜 꼴차 옆에 있어 봤는데 어느 날부터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이고요 나도 저렇게 피고 싶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받은 기운이라 그 사람 안 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나 도인들이 자꾸 오시는 이유가 그 사람 진짜 양심이 미친 사람들 옆에 있어야 여러분도 같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분 가시면 어떻게 돼요? 딱 냉정하게 돌아옵니다 잠시 내가 헛것을 봤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지 않으면 인류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 할 거면 왜 오셨겠어요 알아서 안 되니까 온 거고 진짜 양심 덕후들이 와줘야 사람들이 같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불붙이러 왔다 별게 아니에요 양심의 미친놈 왔다 이거예요 성령의 미친놈 왔다 그럼 너희도 나 때문에 같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나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식을 것이다 왜? 자기 기운으로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내 기운 도움받아서 좋아했던 거지 진짜 덕후가 사라지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사실 나 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 하면서 다 돌아갈 뻔했죠 베드로나 다 돌아갈 뻔했어요 예수님 가고 나서 다 근데 다시 성령 받는 바람에 다시 다 타올라가죠 예수님 덕에 이어진 거죠 불씨가 이어진 거죠 불똥이라도 멀리 튀어서 뭔가 멋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뭘 해야겠어요 생을 걸고 미친놈으로 살아야 돼요 덕후로 밥 먹다가도 양심 스타워즈 보다가도 양심 미친 거 아닙니까? 스타워즈 보다가 그림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 내가 광선검이다 상단전 하단전 기운 바다가 여기서 비 터져서 이 광선검으로 지혜의 광선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지 않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광선검 갖고 제 나이가 되시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영화를 통해 또 망상을 부려본 거 왜? 미친놈이니까 덕후니까 덕후는 뭘 해도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그쵸? 남이 욕을 하건 뭘 하건 남이 욕하면 다크포스구나 제가 꼭 내가 광선검으로 쟤를 나중에 지혜로 가지고 그냥 탐진 쟤를 쪼개 줘야겠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돼야 덕후입니다 영성을 많이 즐기시면 즐기는 사람이 많으면 문명이 돼요 BTS 많이 즐겨주면 문명의 하나의 문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수행 이게 진정한 대승 수행이지 개벽을 이끄는 수행이지 소수만 산에서 즐기는 수행은 그냥 그렇게 소수만 계속 즐기라고 하세요 뭐 판 깰 것도 없고 즐기라고 하시고 우리는 대승 수행합시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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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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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